안녕하세요 핫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대구의 핫플레이스 중 한 곳이죠 여기가 바로 신천시장입니다 신천시장에 나왔고요 오늘은 이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가 참 많죠 아파트 진입하는 이 라인에 이 도로를 물고 있는 통산가건물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무려 4억이라고 깜짝 놀랄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나온 김에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 길목을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참 멋떨어지게 지어져 있죠 여기가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그 아파트입니다 바로 빌리브 페리티지 아파트인데요 분양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구매로 넘어갔죠 아파트가 참 위치도 좋고 내부 지어진 퀄리티라던지 이런게 참 좋은 아파트인데 경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참 고점이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암튼 오늘은 이 어떻게 어떤 건물이길래 이 가격에 나왔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걸어서 오늘 건물까지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게 오늘 소개할 건물입니다 2층 통상가이고요 주택수 전혀 상관없는 건물이고요 1층은 비어져 있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데 일단 건너가서 내부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건물은 가진 도로 여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뒷편에 아파트들 뒷편에 아파트들만 해도 2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2500세대 아파트 진입하는 이 메인 길가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1층에는 간판은 좀 그렇죠 PC 포크 홀덤 마코 이거는 조금 비선호인차하는 세입자고요 일단 현재 이 세입자 문 닫고 나갔습니다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들어왔고요 내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작네요 땅이 작아요 땅이 생긴 모양 그대로 지금 이렇게 상가도 구성이 되어있는데 정사각형도 아니고 안쪽으로는 좁고 제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좀 넓어지는 약간 마룸목골의 삐뚤한 구조라서 땅 모양은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스위치가 이게 작동은 되지 않는 스위치가 않네요 아마 이전에 이런 전기나 조명하는 사무실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주방 택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가 있고 2층 여기가 오르는 계단 밑을 이렇게 주방 공간으로 맞춰놨고요 안쪽에 화장실이 있나? 안쪽은 방으로 쓰신 것 같고 화장실이 없네 화장실은 이 건물 옆에 코너면 이쪽이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안에 가면 좌변기 한 게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화장실이 참 구조가 밖에 있는 구조이고요 2층도 아마 이쪽이 화장실이 아닐까 싶네요 2층에는 현재 세입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통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2층 오르는 계단은 이 옆으로 좀 내려가면 바로 2층이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고 1층은 나가신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근데 다시 새를 놓고 있는데 야 이거 새 위치가 이래서 놓긴 놓는데 내부가 너무 좁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임대료가 현재 500에 70만 원의 임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도대체 평수라든지 월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내역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가 2개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대지는 35제곱미터 대지 구평수로 하면 10.5평입니다 2001년 4월 30일날 중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매매가 3억에 현재 나와있어요 보증금 1층에 세 놓으면 800만 원 인수가 2억 9천 2백입니다 월세는 토탈에서 100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도 이 동네적인 분위기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이 동네 A가격이면 정말 좋다 하고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도 실망하니 실망을 했던 부분이 이 땅 모양이 조금이라도 반듯했으면 어떤 구조라도 맞춰서 세를 놓고 하겠는데 그냥 땅 모양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매매가격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되지 않나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주인분이 왜 이 가격을 내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이 재개발 지역으로도 묶여있고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현재 반영이 되어있지 않나 하고 예상이 드는데 건너편에 보시면 헤리티지 아파트 있죠 이 아파트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부터 이 앞쪽에 도로와 좌측에 주택부지 있죠 이까지 같이 묶여져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옆에는 좌측에는 동강 잘라내고 이쪽에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오늘 건물도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요 이쪽 도로가 또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만 동강 잘라내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점들은 커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절충을 한 번 더 요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건물 앞으로 왔습니다 이 건물 주인분이 2016년도에 1억 6,600에 실거래가 되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건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가격 조절을 좀 통해서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도 아마 나쁘지 않을 거예요 뒤쪽에 아파트 세대 수만 해도 2천 세대 넘고 아파트에 진입하는 이 길목을 접혀있는 건물이라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그런 또 장점들도 있고 그런 단점들은 금액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내부 구조 등 있지만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인수를 하시면 좀 더 예쁜 건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핫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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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